반갑습니다. 일요일마다 고명한 스님들이 오셔서 본문을 해주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도 몇 번 왔었죠. 저는 어쨌든 선언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선수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선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원각산중생일수 개화천지비분전 비청비백역비읍 부재춘풍부재천 하는 선시가 있습니다. 원각산이라는 산입니다. 원각이라고 하는 산에 한 그루의 나무가 자라고 있었다. 살고 있었다. 그런데 이 나무가 언제부터 자랐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몇 겁 동안 살았을 수도 있고 금방 1초 전에 생겼을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비청비백역비역이에요. 그 나무 색깔이 뭘로 됐나 이렇게 보니까 개화천지미분전. 그 원각산에 있는 나무는 개화했다. 즉 꽃이 활짝 피었는데 천지미분전. 하늘과 땅으로 나누기 전부터 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뭘 이야기하느냐. 우리의 자성자리. 가장 근원적인 자기의 마음 불성 또 본성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 불교식으로 또 열애장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이것은 하늘과 땅으로 열리기 전부터 있었다. 이게 이제 불교입니다. 대개 이제 다른 종교에서는 창조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불교는 생성되었다 합니다. 저절로 인연에 의해서 생기고 인연에 의해서 소멸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것이 성주교회공의 원리에 따라서 돌고 돈다고 보는 것이지 시작과 끝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판단하시면 알 거예요. 봄이 시작인가요? 겨울 없이 봄이 있을 수 없죠. 겨울은 끝이 아닙니다. 또 다른 시작이죠. 그런데 이 나무 색깔이 뭘로 됐나 되려다 보니까 비청비백역비역이다. 청색도 아니고 백색도 아니고 또한 흑색도 아니더라. 이 말은 색을 초월했다는 말입니다. 모양과 색을 초월한 것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양 지어진 것은 색깔이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초월했기 때문에 어떤 색으로 하나로 규정될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저 요즘도 나오는지 몰라도 동요에 보면 우리들 마음에 빛이 있다면 여름엔 여름엔 파랄 거예요. 이런 동요 있죠? 아주 좋은 동요예요. 이 마음은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다 포용할 수도 있고 색을 떠날 수도 있고 색이란 말 할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비청비백역비역이란 말은 그런 겁니다. 청색도 아니고 백색도 아니고 또한 흑색도 아니더라. 그래 이제 오늘 같은 봄날에 부재춘풍? 부재춘풍이네. 부재춘풍. 봄바람이 살랑살랑 부는데 봄바람에 있나 해도 봄바람에도 이 마음이 없고 하늘에 있나 올려봐도 하늘에도 없더라. 이 것이 무엇인가. 이게 이제 가장 본질적인 물음이고 이걸 전착해 들어가는 것이 참선입니다. 근원자비를 날려면 불교는 모양은 성주괴공의 원리에 의해서 돌고 돌기 때문에 시작과 끝이라 할 수 없으며 이 허공마저도 무한한 허공마저도 마음에서 나왔다고 보는 게 불교입니다. 이제 뭐 중세 과학자들은 이 우주의 근원이 물이다, 불이다, 숫자다, 공기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또 동양에 오면은 처음에 무국에서 태극이 있고 음양이 있고 사상이 있고 발교가 벌어진다. 또 노자 같은 분은 그 근원을 혼돈한 한 덩어리 기운이라 했습니다. 이 음양으로 나누어지기 전에 한 덩어리 기운 이것이 또 음양을 만든다. 거기에서 또 사상이 이루어지고 세계가 벌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불교는 그보다 한 걸음 더 들어가서 그것마저도 혼돈한 일기 즉 허공마저도 나온 것이 있다. 그것은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불교입니다. 그래서 불교 수행의 궁극 목표는 이 마음을 깨닫는 겁니다. 이 마음이 본래 모든 것을 주인공임을 확인하는 과정이 수행이고 기도고 강경이고 연불이고 천행이고 이렇다. 또 잠성입니다. 또 잠성이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잠성 공부하는 것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마음을 좀 열어보십시오. 태고 태고 보호수님이 고렷 말에 국사를 지낸 신부입니다. 임재종의 중국에서 벌어진 그 선 황금시대 때 생긴 종파 중에 하나의 임재종의 정력을 중국에서 직접 받아오셔서 받아오셔서 이 땅에 임재종 정맥을 이렇게 뿌리 내리신 분인데 이분이 하신 법문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염기연멸 유지생사 염기연멸한다 생각이 일어나고 생각이 변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생사라고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저 좀 절에 다녀본 분들은 그런 법문 많이 들었을 거예요. 생종하철의 사양하철 생야일편부음기 사야일편부음요 부은자체 법무실 생사거래여견 독일 물상동로 다면불서 생사 이게 뭐냐면 생은 어디로부터 왔으며 죽어서는 어디를 향해 가는가 생은 한 조각구름이 잠시 모여있는 것과 같고 죽으면 그 모여진 구름이 다시 흩어지는 것 같다. 그런데 이 뜬구름의 생과 살을 비유했지만 이 뜬구름마저도 본래 실다운 게 있지 않다. 고정된 구름이라고 하는 존재가 없다. 이 말이에요. 왜 그래요? 물이 고여있으면 물이라 하는데 물이 열을 받으면 올라가서 수증기가 되고 수증기가 위에서 떠서 함께 있는 게 구름이에요. 무거우면 내려온다고요? 그러면 비라고 그러고 또 눈으로 내려요. 우박으로도 내려요. 이슬로도 내리고 서리로도 내려요. 또 다시 고여있으면 물이라 해요. 얼면 얼음이라 해요. 이렇게 수시로 바꿔지지만 그 본질은 벗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뚱구름 자체를 생사에 비유했지만 이것도 본래 실체가 있는 건 아니다. 이 말이죠. 부은 자체 본무실이야. 그래서 생사거래 역여연 우리들의 생과 사도 또한 그와 같이 오고 간다. 그러나 이 생사에 관계 없는 한 물건이 있다. 독유일물 상동론 오직 한 물건이 뚜렷하게 생사와는 관계 없는 물건이 있으니 이것은 그야말로 변하지 않는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모양 지어진 것은 변하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생사를 어떤 사람은 생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아주 간단하게 호흡관에 있다. 이렇게 해요. 맞아요. 그 말도 그러니까 우리가 왜 죽어요? 게을러서 죽거든. 들이셨다 안 내쉬는 거 이게 게을런 거 요. 들이셨다가 다시 아니 내쉬었다가 다시 들이마시면 안 죽는데 그걸 깜빡하고 놓치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선에서는 염기염멸한다 했어요. 생각이 일어나고 생각이 멸하는 걸 즉 생각이 일어난다는 건 망염이 일어난다는 게 망염이 일어나는 것을 생이라고 망염이 사라지는 걸 살아 했다. 그러니까 더 멋진 말 이죠. 그런데 생사라고 했어요. 염기염멸 유지 생사 당 생사 지지하여 수 진력 재개 화도 하라. 생사에 당해서 생과 사의 이 기간 중에 해도 되고 좀 적극적으로 받아들려면 죽음에 딱 봉착해서 이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심대로 또 죽기 전에 한 번 수 진력 적극적이 화도 하라. 진력으로 화두를 한 번 들어봐라. 이 진력이라는 말은 생사 걸어놓고 드는 게 진력입니다. 대충 한 번 들어볼까 취미 삼아서 이런 게 진력이 아닙니다. 온 몸과 마음을 다 받쳐서 화두를 한 번 들어봐라. 그러니까 생사를 대적할 수 있는 건 화두를 다 파는 일이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화두가 처음에는 잘 안 들려요. 참 잡념도 오고 여러분들 한 번 자세 딱 하고 자세를 바로 하고 자기 코끝질 눈으로 눈은 자기 코끝질 바라보고 하나에서 여기까지 한 번 세봅시다. 속으로 속으로 하나 둘 이 이 타임으로 자 시작 시작 온전히 잡념이 안 들어가고 열이 새어져요? 어? 오우 세어지는 분도 있고 안 세어지는 분도 있지 그 사이에 8만 4천 번뇌가 다 들어오는 수도 있고 집중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진력으로 들다 보면 되지요. 그래서 화두를 진력으로 드는데 화두가 순일해지면 순일하단 말은 이어진단 말이야. 순순하게 그냥 편안하게 잡념이 안 들어오고 화두가 이어지거든 이 말인데 여기서 화두가 이어진다는 말은요. 그냥 만약에 내 화두가 이 먹고 라며 이 먹고 이렇게 이어지는 게 아니고 이어진다는 말은요. 하는 순간 의심이 들어야 된다. 의정 의정 이 하는 이놈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아주 절대 절명의 의단 의정 이것이 들려야 되는데 소리로만 생각으로만 이어진다는 말은요.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화두가 순일하면 그 이야기는 조금 후회하고 화두가 순일해지면 기멸직진한다. 생각이 일어나고 생각이 소멸되는 것이 다 해버린다. 마치 물에 잔잔한 호수에 바람이 불면은 물결이 일어났다가 바람이 잦아들면 물결도 고요해지는 것과 같다. 기멸직진한다. 그러면 마음 몸도 마음도 안정되죠. 이게 범인이 일어난 몸도 마음도 안정이 안 되잖아요. 기멸직진한다. 기멸직진처를 생각이 일어나고 생각이 멸한 것이 곧 다 소멸한 것을 뭐라고 하느냐 위지적이다. 고요하다. 고요하다. 이것도 굉장한 거예요. 사실은 범인이 일어나지 않고 잔잔한 호수와 같이 평온해지는 것 기멸직진 이것을 위지적이라고 했다. 고요하다고 했다. 그런데 적중 무 화두 하면 고요한 가운데 화두 살아 숨쉬지 않으면 위지 무기다. 무기 그것은 공부라고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즉 무기공에 떨어진다. 공에 떨어져 버린다. 불교는 공사상인데 공에도 떨어지지 말라고 하잖아. 반야신경 여러분 조금 전에 하시던데 반야신경에 생사도 없고 생사가 다함도 없고 재부정을 하잖아. 그러니까 일단은 무상하다면 무상에 떨어져 버리면 안 되는 거야. 그것을 재부정할 줄 알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고요한 가운데 화두를 잃어버리면 마음만 고요해지면 안 되고 거기서 의정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걸 무기라고 한다. 그러면 뭘 공부라고 하느냐. 적중 불매 화두 하여야 한다. 고요한 가운데 화두가 성성해야 위지 영이다. 이것을 신령스럽다 했다. 이걸 공부라 합니다. 고요하고 고요한 가운데 화두 하나 뚜렷 드러나 있는 것 아까 말한 도교 일물 상동로 한 것 이것을 신령하다 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신령스러운 이 근원은 이제는 무게 무잡 이었 무게 무잡 무너지지도 않고 섞이지도 않는다. 우리는 우리는 지금 본래 마음이 부처잖아요. 부처 본래 부처인데 이 마음은 원래 섞여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구름이 씌워져가지고 빛을 파가지 못할 뿐이지 그래서 이 구름을 벗겨내는 것이 수행이긴 하나 우리들은 아직 광석과 같다. 금을 금이 광석에서 나오잖아요. 그럼 광석은 그냥 광석을 사람이 금이라 안 해요. 상상금기는 그게 금이 그 안에 있으니까 광석을 금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광석은 광석이다. 돌이다. 이것을 용광로에 넣어서 열을 올리면 폐석은 다 녹아버리고 마지막 하나 남는 게 금 아닙니까? 그러면 그 금은 재련된 금은 다시 광석에 넣어도 광석하고 섞이지 않고 흙에 넣어도 흙에 섞이지 않아요. 금은 금이에요. 그래서 천년 전 무덤에서 나오는 금 같은 게 있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성성적적적적적 성성한 이 신령스러운 근원은 무게무입니다. 섞이지도 않고 다시는 무너지지도 않는다. 이렇게만 되면 여시 공용하면 이렇게 돼가지고 애를 써보면 불일성기다 있어요. 하루도 안 가서 깨달아버린다. 아니면 얼마 안 가서 깨달는다 이 이야기입니다. 화두가 적적 성성하기만 하면 또 성성적적 하기만 하면 깨칠 날 멀지 않다. 화두는 다 파해야지 성성적적이 다는 아니에요. 그러니 참 쉽지 않은 말이지 상근기 상근기는 바록 잡념이 없이 몰록 들어갈 수 있겠지만 우리는 업력이 많아서 공부가 잘 안됩니다. 그래서 공부가 잘되는 방법을 좀 방법이 아닌 방법 나는 설립원에서 강의할 때는 방법은 없다. 화두로만 대처하는데 여기는 보편적인 분들이 계시니까 방법으로 알려줄게요. 먼저 우리 불자들은 인과의 법칙을 믿어야 됩니다. 이게 한탕주의가 아닙니다. 화두 들어갖고 깨치는 게 어찌 한탕주의입니까. 노토도 아닙니다. 노토도 그냥은 아니야. 수많은 투자들을 할 거예요. 옛날에 내 사제 스님이 올림픽 복권에 당첨된 스님이 있었어요. 5회 때 81, 2년도 일 거예요. 거의 1등이 당첨됐다. 그런데 이 스님이 내한테 일요일 날인데 내가 그때 금삼사 살 때인데 아니 스님 TV 봤어요? 그래. 무슨 TV요? 그러니까 복권 추첨하는 걸 봤느냐고 그래. 그걸 내가 왜 봐요? 그러니까 여러 장을 꺼내놓더니 하는 말이 끝번호만 맞으면 되는데 이러더라고. 그런데 그때 아무 생각 없이 들었어요. 그런데 한 3일 없어졌어. 그 뒤로. 가만히 생각하니까 한 10장을 꺼내놓고 끝번호만 맞으면 된다 한단 말이에요. 그래 이제 언제 오나 보니까 3일 후에 딱 차에서 내리는 게 내 눈에 들어왔어요. 그래 막 내 방에 들어오라고 어디 갔다 왔느냐 하니까 아니 뭐 대충 놀러 갔다 왔다 그래. 내가 역구를 확 쥐어박았지. 그때 스님이 10장쯤 꺼내놓지 안 했느냐 그러면 끝번호가 10장쯤이 있으면 됐지. 그랬더니 돈 찾아왔다 한 거야. 그래서 전에 다 CG도 하고 그랬는데 차도 사놓고 그때는 1억 원이면 커요. 그런데 세금 띄고 8천몇 몇 백만 원 타왔다고 그래요. 그런데 나는 그분이 어쩌다 한 장 샀는데 된 줄 알았더니 습관적으로 샀더라고. 지금은 돌아가셨으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노토도 그러지 여러분들 어쩌다 사법 말아요? 노토도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아니 돌을 닦는다는데 그게 어찌 한탕주의입니까? 한탕주의 아닙니다. 그래서 인과의 법칙을 믿어야 되는데 우리는 인과의 법칙을 잘 안 믿는 게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보세요. 저 사람은 죄를 많이 지어도 잘 사네. 나는 죄 안 지었는데 왜 이럴까? 절대 인과는 거짓이 없습니다. 지금 나타나느냐 나중에 나타나느냐 생을 걸러 나타나느냐 의 차이지 팥 심은 데 판나지 콩이 나와요. 그러고 직접 감옥은 안 갈지라도 죄 지은 사람이 남들이 욕하면 그것도 그 이상의 과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이 과부는 여견하다. 여기서 내가 스님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여러분 조선시대 중기에 조선 중기에 서산스님의 제자인 사명스님 기억하시나요? 이분은 대단한 부위입니다. 사실 대단한 부위인데 임진왜란 정유재란이 일어나서 7년 전쟁을 한 다음에 온 국토는 피폐하 됐죠.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도공이나 우리나라 사람 반이 배로 실어가 버렸습니다. 전쟁이 끝나면 협상을 하게 돼 있습니다. 포로들도 데리고 와야 되고 뭐 하는데 나라에서 누굴 보낼 사람이 없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어디 특사로 보낼 때 신경 되게 쓰이잖아요. 아무나 안 보내잖아요. 협상력이 있는 사람이 가야 되고 또 협상력이 있다는 것은 절대적인 신임을 받아야 협상력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갈 사람이 없는데 사명대사를 보내자는 거예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조선시대는 스님들이 핍박받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제 전쟁이 나니까 스님들이 산에서 나와가지고 나라를 구하는 데 일주를 했는데 사명스님을 보내려고 하는데 사명스님은 신분이 없잖아요. 벼슬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영의정에 제소합니다. 그러니까 영의정 자리 영의정 업무를 벌하는 게 아니고 대통령 대신 자격을 가는 건 대통령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영의정이라는 신분으로 일본에 가서 사자로 갑니다. 사신으로. 그런데 아시다시피 사신이 가면 사신 행렬이 있잖아요. 그것도 영의정 아닙니다. 이 한양 도성 한양에서 지금 부산은 옛날 동네 아닙니까. 동네까지 가는데 빵빵에도 울리고 사신 행렬이 굉장합니다. 그러면 여기 수원을 가면 수원 시장이 나와서 영접해야 되고 이런 식이지. 쭉 하는 데마다 영접하고 그때는 걸어가니까 숙소도 마련하고 말도 먹이도 주고 이랬는데 동네에 딱 도착했어요. 지금 부산 그런데 지금 부산이면 부산 시장이 나와야 되는데 그때는 동네 부사라고 했다고요. 동네 부사가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명 스님이 물어요. 동네 부산 어디 있느냐 이제 배 타고 가야 되니까 거기 중요한 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 아파서 못 나왔습니다. 아 그래 대신 나왔다는 거예요. 관리가 알았다. 그리고 이제 배를 타고 일본에 건너가서 협상을 아주 잘 했습니다. 3년간. 옛날 영화 보면 사명 스님 협박하고 죽이려고 하는데 도둑을 부려서 다 소련단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3년 만에 대성공을 이루어가지고 왔는데 배를 타고 다시 동네 부산에 도착했는데 아니 동네 부사가 또 안 나왔어요. 부산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하는 말이 아픕니다. 그놈 잡아와라. 무슨 관리가 3년이냐 3년이나 아프냐 그러면 관리 자격이 없지 않느냐 이게 사명 스님은 그것도 그거지만 아 유생이니까 스님을 무시하는구나 이게 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끌어왔어요. 영의정은 일품이죠. 일품 동네 부사야 그때 몇 품이나 되겠어요. 한 4품이나 3품 되겠지. 이놈 무슨 관리가 그렇게 게으르게 그 목민 그 백성들을 돌본단 말이냐 저놈을 목을 쳐요. 옛날 당상관 이면요. 선참 후기할 수 있습니다. 먼저 목을 베고 뒤에 아리는 이게 사신 목을 쳐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서울로 올라가서 임금한테 이렇게 갔다 온 이야기를 다 보고 드리고 또 내가 동네 부사를 이렇게 해결했습니다. 그걸로 끝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저는 산으로 돌아갑니다. 해가지고 지금은 해인사 홍재함에 가서 노년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이게 사명수님 호가 홍재입니다. 거기에 사명수님 부도가 있어요. 홍재함 늦게 거기서 노년을 보냈는데 이제 늙음하게 되게 했는데 병이 났어요. 그러니까 임금님이 아 그 훌륭한 스님 병 좀 돌보라고 내의원을 보내요. 내의원은 최고의 의사지. 최고의 의사들을 한의사를 홍재함으로 보내요. 그래서 아이고 우리 주상께서 이렇게 스님을 큰 스님을 문병하라고 저를 보냈습니다. 아 그러냐 그러고 누워있는데 침을 놓아라 침을 놓는데 침이 안 들어오는 대로 하나 딱 들어오는 거예요. 침이 스님들은 옛날 한의학도 많이 안단만 그러니까 침을 뺄지 마라 잠깐 뺄지 마라 그러고 자기 제자들을 다 나가라고 밖에 다 나가라 내가 부르기 전에 들어오지 마라 해놓고는 내의원 그 사람만 놔두고 하는 말이 너 누구냐 이래 누군데 침을 사열로 꽂았느냐 침을 빼면 죽게 돼 안 들어올 때 들어왔다 그러니까 이 내의원이 하는 말이 내가 동네 부사 아들 입니다 내가 오직 이날을 꿈꾸고 기다려왔다 그러니까 사명대사께서 그래 내가 그 일을 심히 후회하고 있었다 그래 너는 지금 얼른 도망가라 이건 내가 받아야 될 과보다 그리고 이제 뒷문으로 도망가게 하고 나중에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내가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다 절대 원망은 원망으로서 갚아지지 않는다 너희들은 내 뜻을 헤아려서 헤어지 마라 이러고 이제 침을 빼라고 해서 돌아가십니다 위대한 사명수인 같은 분도 그렇습니다 인과는 여견하고 과보도 여견합니다 그래서 인과의 법칙을 믿으십시오 그래야 여러분 공부하는데 여기 기도도 마찬가지 한 번 하고 맨 놀다가 한 번 해갖고 기도 성취 안 된다고 하면 되겠어요 그게 안 되는 거 하는 것만큼 가피가 있다 이리 생각하시고 그저 꾸준하게 하십시오 대신에 꾸준하게 하되 참선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할 뿐입니다 보상받으려는 마음을 버려버리십시오 그냥 할 뿐이면 저절로 성취가 되는데 이거 얻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 보면 안 돼요 거짓말이 없기 때문에 인과처럼 거짓말이 없기 때문에 하는 것만큼 여러분이 성취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나 보상받을 마음으로는 하지 마라 이게 제 부탁입니다 그러니 특히 내가 본래 부처임을 확인하는 공부야말로 어떻게 갑자기 잠자다가 코만 지듯이 되겠습니까 나도 참선 프로생활 40년 넘게 했는데 아직 내가 해결을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거 보면 선빵 오래 다닌다는 것도 자랑스러운 일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저 할 뿐이고 보상받을 생각하지 말고 열심히 이렇게 화두를 챙기면 되는데 지금부터 화두 챙기는 이야기 할게요 여기 보십시오 어떻게 자기가 본래 부처임을 확인하는가 좌선법입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꼭 좀 가지고 집에서도 참조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그냥 좌세에 대해서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이면 잘 앉아야 될 거 아닙니까 좌선을 하려면 조용하고 정갈한 곳이 좋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점은 지나치게 장소나 환경에 집착하지 않는 마음가집니다 집착 없는 마음입니다 달마선사는 밖으로 모든 인연을 끊고 안으로 헐떡거림이 없어서 마음이 장벽과 같이 되어야 가위도에 들어간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지 안 밖으로 인연을 끊어버리고 쉬고 얻으려고 하는 헐떡거림 마음도 내려놔버리고 그래서 마음이 장벽과 같아야 다시는 물러나지 않겠다는 일은 대단한 가고 네가 같아야 가위 도에 들어갈 수 있다 그 다음에 육조 해릉선사는 밖으로 모든 경계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것을 안는 거라고 했어요 조하라 했어요 그냥 우리가 안는 이 자세가 좌가 아니고 밖으로 모든 경계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걸 조하라 했다 그 다음에 안으로는 본래성품을 보아 어지럽지 않은 것이 선이다 해서 좌선을 말씀하십니다 좌선하는 방법은 먼저 큰 소원을 세워야 한다 바른법에 대한 신심이 경과해 영혼이 물러내지 않겠다 나는 나고 죽는 생사윤회에서 벗어나 결정고 본래면목을 깨달으리라 반드시 부처님의 해명을 잊고 모든 중생을 제도하리라고 하는 원력을 세워놓고 공부에 들어가야 합니다 아셨죠 그냥 앉아서 드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수행을 통해서 깨달아버리면 내가 깨달은 이 내용이 부처님이나 역대 조사스님들을 깨달은 내용과 같아야 돼요 그러려면 이 원력을 세우라 이 말 그러면 좌선하는 방법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결과부자와 반과부자인데 결과부자는 지금 부처님처럼 앉아계시는 부처님이 다리가 나오셨죠 둘 다 이렇게 한 게 결과부자입니다 여러분은 어려우니까 반과부자만 합시다 반과부자는 하나만 올려놓은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올리느냐 보세요 반과부자 자세 이 그림에 이걸 왼발 오른발 이게 꼭 순서가 있는 건 아니지만 우선 오른발을 오른발 발목을 쫙 잡고 왼쪽 엉덩이를 든 다음에 그 깊이 엉덩이 안으로 발을 한 번 밀어봐요 밀어보라고 한 번 안 돼도 되게 해 아직 여기서 복권 된다면 다 할 거야 복권 줄 테니까 한 번 해봐요 이 상태에서 왼발은 오른쪽 허벅지로 올려보세요 오른쪽 허벅지에 꽉 올려 이게 반과부자를 결과부자 말고 결과부자는 잘 안 되니까 반과부자 했어요? 끌어당길 때까지 끌어당겨야 되고 그 다음에 무릎은 양 무릎이 다 해야 돼요 아 그게 안 되고 저기다 배하고 이렇게 안 돼 저 보살님 잘하시네 그러고 안 되거든 좌복을 엉덩이만 고여보세요 한 번 접어가지고 좌복을 엉덩이만 한 번 고여봐 돼요 안 될 안 될 리가 있습니까 아 그러면 좀 편안해져요 되지 이제 신체 조건이 안 되는 분들은 어쩔 수 없는데 이 자세가 안정되어야 마음이 안 흔들려요 그래서 하는 말이야 딱 끌어당겨서 이렇게 하고 양 무릎이 딱 가면 중심이 밑에 있기 때문에 태풍이 불어도 안 넘어가요 일이 한 다음에 좌복을 좀 높이면 엉덩이에다가 너무 높이면 허리 아프니까 적당히 높이고 나중에 잘 되는 분들이 좀 도와줘요 그리고 손은 그리고 손은 지금 오른 발이 밑으로 들어갔죠 그러면 손도 오른손이 밑으로 갑니다 아셨죠 그리고 왼손을 오른손에다 올려놓으십시오 올려놓은 상태에서 이 두 엄지 손은 닿을 듯 말 듯 이게 꽉 힘주지 말고 힘을 빼고 닿을 듯 말 듯 해서 자기 배꼽 정도 있는 데다 살포시 내려놓으세요 편안하게 내려놓으면 돼 이렇게 들고 있으면 이거 아파요 살짝 내려놓으면 자연스럽게 그리고 허리는 피고 어깨도 피고 부처님처럼 앉아봐요 딱 앉아서 눈만 이 턱을 조금 느낌으로 딱 땡겨요 그래가지고 배꼽과 수직이 된다 생각해요 턱을 들면 번뇌가 들어갑니다 딱 배꼽과 일치시킨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눈은 어디를 보느냐 자기 코끝을 보면 됩니다 아니면 1, 2미터 앞을 보라는데 정확하게 하면 자기 코끝을 보면 눈이 어떤 눈이냐면 부처님처럼 저래요 부처님의 눈이 큰 분이에요 저렇게 작은 분이 아니에요 근데 선정의 눈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코끝을 바라보면 눈이 반쯤 뜨고 반쯤 감은 상태만 됩니다 눈을 다 뜨면 번뇌망상이 들어오고 눈을 다 닫으면 꿈 나라로 갑니다 그러니까 꿈 나라로 가는 건 죽음 연습하는 건데 죽음 연습을 법당에서 할 수야 있나 그래서 눈을 지그시 눈을 지그시 뜨되 눈에다가 힘을 주지 마세요 뭘 본다는 개념이 아니고 눈을 감지 않는다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힘호흡을 한번 해보십시오 깊게 들을 마셔보세요 내쉬어 봐요 옳지 그러면 어깨가 싹 풀립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딱 하나 심지어야 될 때는 딱 허리입니다 허리만 세우고 어깨 같은 데다가는 힘을 주지 마십시오 혀대 보호통을 하고 앉아있는데 신경통 걸리면 되겠어요 요통도 안 걸려요 허리를 구분이 허리가 나빠져요 딱 바르게 하면 오장육부가 순환이 잘 돼서 건강해집니다 이 상태에서 여러분이 이제 불특정 다수이기 때문에 화두를 드는데 화두가 있는 분들은 자기 화두를 들고 화두가 없는 분은 아까 제가 첫 번에 말한 그 개송 원각산 중에 있는 한 그루의 나무의 이 근원 즉 부모 미생전 부모가 낳아주기 이전에 나의 어떠한 것이 본 모습인가 이목고입니다 이목고를 한번 해보면 이제 호흡을 하는 분 위주로 하겠습니다 똑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호흡을 권하는 사람은 저는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숨을 한번 깊게 들이마셔보세요 그 다음에 내쉬면서 속으로 한번 같이 따라해보세요 속으로 말고 소리를 내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목고 잠시 멈췄다가 호흡을 다시 들이쉰 다음에 다시 이목고 다시 멈췄다가 들이쉬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면서 이목고 이목고 이때는 다음이 익숙해지면 들이쉴 때도 이목고 내쉴 때도 이목고 이렇게 하는데 이목고 하는 순간 의심이 들어야 된다 생명이에요 그냥 소리로만 생각으로만 이목고만 안 되고 나의 가장 근원 부모가 낳아주기 전에 이 이것이 뭐냐 이렇게 참고에 들어가는데 호흡을 안는 분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호흡하는 분들은 이에다가 다 실어서 이 하는 순간 모든 이 하는 순간 나의 본래 면목자리가 이렇게 딱 올라와야 돼 그 다음 먹고 호흡을 안 하기 때문에 먹고 흘릴 필요가 없어요 이 먹고 이렇게 계속 놔버리고 비워버리고 놓고 놓고 쉬고 흘고 하라 쉬고 쉬고 또 쉬어버린 상태에서 화두를 한번 올려놓고 깊이 깊이 자신 안으로 좀 들어가보면 의정을 일으키면 이 의정이 제대로 돈발되면 망상이 안 들어옵니다 그런데 망상이 들어왔다는 것은 화두를 놓쳤다는 이야기 놓치지 않으면 아니 꽉 틀어막았는데요 어느 구멍으로 들어오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처음부터 되지는 않습니다 끊임없이 반복하면 서른 게 익어진다 서른 게 익어지는 거 공부는 서러 있잖아요 우리가 화두드는 데는 그런 게 익어지고 익숙해지고 익은 건 서러진다 익은 건 뭐예요 우리 업력이거든 어느 습관 뭐 이런 게 업력이에요 평소 이런 거 욕자라는 사람 욕이 익어져 있지 그러니까 익은 건 서러진다 이렇게 되면 그것이 바뀌기만 하면 좋은 거예요 한번 좀 해봐요 아니 이렇게 어떻게 인생 만났고 어떻게 성스러운 불법을 만났는데 지금 나무돈만 세우고 갈 거예요 자기 살림살이 한번 살펴봐야지 이게 공부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하다 보면 처음에는 안 되는 게 점 점 점 이렇게 점 점이 찍어질 끊어졌다 이어졌다 끊어졌다 이어졌다 그러면 점이 점점점 하다가 이게 점점 그 간격이 좁혀져서 선이 되어버리지 점이 선이 되고 선이 되면 면이 되고 면이 되면 공간이 되어서 하두와 같이 일어나고 하두와 같이 자고 하두와 같이 말하고 하두와 같이 먹고 눕고 이렇게 됩니다 좀 그런 불자가 됐으면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른 때는 훌륭하신 스님들이 교리적으로 많이 말씀을 하실 것 같아서 저는 제가 선원해서 정진하는 입장이니까 한번 같이 참고하자는 의미로 선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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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